이 탈락자들이 짐을 빼고 나가잖아요 이제 맞죠? 그럴 때 기분이 어땠어요? 누가 제일 먼저 나갔죠? 맨 처음에 리세랑 주환이 리세가 나갔어요 리세를 좋아해요 어 그래요? 리세가 나갔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겠어요 대주도하고 리세하고 서로 호감이 있다고 그때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우결 찍는다는 얘기도 있대요 아니 그럼 저기 우결 찍으면서 좀 잘 될 것 같아 진짜 리세하고? 그냥 노력해 보려고요 오오오오오.ct에 찍어놔가지고 아 오늘 이거 위탄 친구들 녹화 난다고 해서 거의 리세 오는지 안 오는지 듣고 싶었어 나도 사실은 적 원래 거의 오랜 했었는데 근데 왜 어머니가 다 스케줄 잡았대요 리세가 좀 많이 바쁘더라고요 저희에 비해 솔직히 내가 리세가 너무 바빠요 그쵸? 예, 청강형이나 저랑 1, 2등 했는데 왜 우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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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 하고